오늘 이슈는 소녀상 되기, 스키타 증후군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빈 의자를 옆에 두고 겨련히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여성들. 우리 소녀상의 모습을 재현한 건데요. 일본의 아이치트리앤날레 측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된 기획전을 중단하자 해외 예술가들이 일본의 검열에 항의하는 뜻으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이탈리아의 한 조각가였어요. SNS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표현의 자유가 없는 동상이라고 부르자 제한한 건데요. 이 운동에 참여한 한 학생도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은 한국 여성뿐만이 아니라면서 각국의 많은 이들이 함께하길 응원했습니다. 현재 SNS에는 소녀상의 모습을 한 이들의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또 아이치트리앤날레에 참가한 전 세계 예술가 72명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장이 폐쇄된 것을 규탄하며 연대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관객들이 작품을 볼 기회를 박탈하고 활발한 논의를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소녀상 되기 운동.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서나 지켜져야 한다는 거. 모두가 함께 외치고 있네요. 산으로 바다로 심지어 방콕해도 그 어디서나 나를 노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생명체. 이 바로 모기예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모기가 점점 더 활개치기 시작했죠. 모기에 물리면 간지러워서 딱 긁다보면 결국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물린 부위가 많이 붙고 참을 수 없이 가렵다면 스키터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모기침 때문에 생기는 국소 피부 염증으로 조금은 생소한 알레르기인데요. 열이 나거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물집과 수포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드물게는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보통 미취학 아동들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성인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모기 기피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팔다리를 덮는 긴 옷을 입어서 적극적으로 모기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물린 부위를 비누로 씻으면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뜨거운 물에 담근 숟가락으로 물린 부위를 30초간 눌러주면 가려움이나 붓기에 도움도 되고요. 차가운 물수건으로 하는 냉찜질도 가려울 때 좋다고 하니까요. 나에게 맞는 찜질법 기억해두세요. 여기서 물풍선 위를 걸어서 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나고 신기한 도전에 눈을 떼기 어렵고 쌓여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의 대리만족도 느끼고요. 평소 관심 있었던 제품의 리뷰를 보면서 궁금증도 타파하죠. 유튜브 영상 몇 개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훅 가버리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주인공 바로 1인 크리에이터인데요.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으로도 등장하고 직장을 관두고 크리에이터가 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주업이나 부업으로 삼기도 하지만 취미로 하는 비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키즈 유튜버의 빌딩 매입 소식으로 1인 크리에이터의 수입에 눈길이 쏠렸는데요. 주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의 월평균 소득은 536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월평균 소득은 5천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편차가 컸습니다. 영상 하나를 만드는 데는 평균 40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하루에 9시간씩 만들어도 호박 4일이 걸리는 셈이죠.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통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지만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일사일프는 1인 크리에이터는 아니죠. 그럼 몇 명이 만들고 있을까요? 몇 인 크리에이터일까요? 우리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